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신명계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내줬습니까? 1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7월을 맞이했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성구경신 예배를 드리고 좀만 있으면 다시 성구경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젊은이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길래 인스타에 갔더니 릴스가 떴더군요. 보신 분 최근에 릴스를 봤는데 질문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연애를 하고 싶어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김찬숙 목사님께 했습니다. 목사님의 풍부한 경험 속에서 답변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냐는 질문은 뭐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만나셔야죠. 교회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뒤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플러팅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눈물의 왕 수지처럼 이렇게 토끼 이빨이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많은 남자들이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교회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중히 하시고 우리 남성 형제들도 우리 자매들에게 마음이 있으실 때 기도하시고 용기 있는 자만이 다가갈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참 귀한 일이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답변을 주셨어요. 요즘에 존 플러팅으로서 금성 같이 가자.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그게 플러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말씀 어땠어? 물어보나 많아죠. 좋죠? 금성 말씀 좋죠? 찬양 어땠어? 당연히 좋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 같은데 형제 질문인가요? 자매 질문인가요? 아 전체 다? 아 전체 자매 질문이에요? 아 자네 자매 질문이었구나. 아 그러면 뭐 수지 이빨로 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5월달인가요? 제가 다른 교회 거기에도 참청연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수련회를 갔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저는 처음이잖아요. 저는 처음이고 거기도 처음이고 서로 처음인데 너무 리액션이 좋아서 이게 뭔가 비결이 있다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분위기가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커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뭐 말만 하면 깨르르르 말만 하면 깨르르르 정말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젊은 유교회는 이제 아멘은 속으로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표현 안 하고. 근데 거기는 뭐 뭐만 하면야 빵빵 터져가지고 제가 적응이 안 됐는데 한편으로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비결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만나시면 금성이 오시고 제가 오시면 두 분 다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셔서 결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가나다라의 감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나다라의 감사. 가나다라마바사에서 하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 글자를 외쳐주시면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제가 할게요. 가. 가족에게 감사하자.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라이프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 사고까지도 감사하자.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자. 자잘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왜냐하면 차선이 최선으로 돌아온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하루하루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감사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 감사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모두 감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6월절은 애국의 종대였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 그 시작의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일이 지나서 신해산에 왔을 때 다시 맥주절을 드리라고 하면서 중간 감사를 말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 77절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인데 마지막 해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력을 보면 절기가 다 감사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에 드리는 맥주절의 감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비록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중간 과정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절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중간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마지막까지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절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맥주절 신명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작은 옷조차도 받은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 알몸으로 다 그냥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 부모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옷 입혀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림도전서 4장 7절에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다 세어보면 다 그냥 받은 것들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란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자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은혜를 인식할 때에만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는데 유카리스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인데 이 단어의 가운데 보게 되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상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내가 받은 것이구나. 나의 친구들, 부모님들, 정말 주위에 모든 것이 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라고 감사하게 돼요. 또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 gratus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감사의 gratitud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gratus에서 또한 gra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어근이 같아요. 은혜와 감사는 어근이 같은 곳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마땅히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고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털어놓았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혹시 인생에 가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남들은 가시가 하나도 없이 너무나 형통하게 쫙 하는데 내 인생은 가시가 너무 많아서 아까 찬양 가사 중에도 가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가시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장미꽃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너의 인생이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나는 장미를 주었다. 가시나무와 같았던 인생이 장미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내가 원래 장미인데 가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찌르고 그렇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주인된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장미와 같이 예쁜 꽃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 삶에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가시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남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또한 사마리아 사회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나병 환자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자 주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 10명을 고쳐주시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던 중에 정말 몸이 낫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몸이 낫았구나. 당연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면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감사할 텐데 그 중 9명은요. 이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요. 다만 그 중에 한 명은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를 표현하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당시 기도인들이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같이 있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있었고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왜 이들은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는커녕 매일 불평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한 명이 어쨌든 감사로 돌아오니까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세요. 그 1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까는 몸만 치유된 거였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요. 몸도 영혼도 총체적인 구원을 누리는 그 은혜를 언제 받았다고요?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에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복을 주셨대요. 마치 이건 무슨 보물찾기처럼 아니, 올해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셨나? 난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난 아직 취업도 못했고, 졸업도 못했고, 학자금도 많고, 빚도 너무 많은데 내가 올해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자, 10절 다시 보십시오. 주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주실복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 이미 주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았는데 모른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아까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아까 찬양 가사에서는 참 귀한 고백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아도, 그렇죠? 맞습니다. 꼭 그것만이 복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복을 말할 때,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의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가축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엔 열두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낳아서 민족이 되죠. 이게 다 복의 일환이에요. 물질적인 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산성이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 평강이 임하는 것, 복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답니다. 히브리어 원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무릎을 꿇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타가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보여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뭔가 굴욕을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의미할 때, 무릎을 꿇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냐가 중요하죠. 주님께 무릎 꿇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에는 다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혜하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에 어떤 복을 받았든지, 어떤 상황을 겪었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면, 찬양하게 되었다면, 감사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인 복을 받았고, 아무리 형통의, 지위의,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었고, 재정의 복을 누려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럼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복의 바로 말씀입니다. 아까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받았던 사마리아인이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어떠한 자세로 감사했는지 여러분 알아보셨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바락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로는 질병과 아픔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상태가 바로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본교회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들 둘이, 친구인데 한 친구가 이렇게 그 친구에게 물었대요. 넌 나중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 같아?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제안하기를 우리 비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한 친구를 더해서, 세 명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마가다랍방으로 간 거야. 방문을 열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마가다랍방에 지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애들이 와서 노는 줄 알고, 너희들 여기서 놀면 안 돼! 라고 혼냈어요. 애들이, 저희 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이 그 마시면서, 용돈을 만원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 아이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용돈도 받고, 이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셋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에 살거든요. 근데, 기도한 얘기는 했는데, 용돈 받은 얘기는 안 했어, 애가. 너 용돈 받았다며, 왜 말 안 했어? 11조 했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어쨌든, 참 귀하죠. 핵심은 용돈이 아니고, 포인트는,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잘하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죠, 뭐. 내가 좀 잘 꾸미고, 좀 멋있게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의 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미래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무릎을 꿇은 그 상태가, 바락, 복받은 상태.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숱한 세상에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첫 열매로 보고 싶어요.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열매,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청소년부를 넘어서서 젊은이 교회까지, 정말 어떤 순간에도,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런 청년 세대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에,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배출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법받은 자는 죽기에 무릎 꿇은 자다. 이 바락의 의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지난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주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야,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엄청 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벌었어. 그래서 이렇게 막,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정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베풀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뭐, 복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에 소원해지고,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뜨거웠던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럴 분들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승진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혹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총리로 세워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더 멀어지셨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고, 성긴다면 참 복이지만,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멀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재정도 만만치가 않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뭔가 어떤, 잡을 잡으라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전반기를 보낸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복받은 자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시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과정 중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릴 때에, 이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지금 중간에,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수장절의 풍성한 하베스트를 허락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 맥주절의 감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그치지 않고, 이것이 이웃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간부터 읽겠는데,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정과 여정과, 그러니까 가족과 동욕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성안에서 같이 사는 래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전임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말하죠.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소외받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 배제된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들이 함께 예비하고, 또한 그들이 함께, 이 맥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뻐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과거에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2절에,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어떤 분은, 제 지금 삶이 종살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일을 하고, 학교 갔다가, 일을 하고, 돈 벌고, 돈 벌고, 돈 벌고, 그러다가 교회 갔다가, 책밖에 돌아가는 삶, 노예와 같은 삶입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못해 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이 말씀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 자들을 돕고 섬기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풀라. 이것이 맥주감사절, 감사의 메시지인 것이죠. 선화목조교회가 저희가 매년 맥주감사 헌금을 분리개척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교회가 비홀드 철치죠. 그래서 지난 한 해, 올해를 보내면서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 미금역으로 옮겨서 예배를 새롭게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곳에 이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화목조교회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처음에 일동에서 개척했을 때 상가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재주로 와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숙명연구 강당을 불려서 예배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대형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벽중동으로 왔죠. 2003년 12월에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는데 전교인이 다 합쳐서 500명이 안 됐어요. 젊은이 교회는 그 당시 없었고 청년부가 있었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40명. 청년부 40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첫 예배를 기억해요. 청년부 예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때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사 수련회 갔더니 목사님들 모임인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는 교회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교회와 같습니다. 본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검색해도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다 묻혀져서. 그런 교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혀진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그런데 저도 수명도 안 되는 그 교회를 성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래서 도움이 요청이 오면 마음이 갑니다.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나그네와 같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통일민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의 민족이긴 하지만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잡을 잡기도 어렵고 또한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분들을 품어야 됩니다. 저는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젊은이 교회가 탈북 청년들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을 품고 이 안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민족이라고 하자면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함께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랑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차이의 장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먼저 통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저는 젊은이 교회가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하나 되어주는 통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맥주감사의 은혜가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 여기 이제 낙은혜 혹은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그분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맥주감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맥주감사 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중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마지막에 대추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간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서 주님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다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올해 하반기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복받은 자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주되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청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우리 성찬을 받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입술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죄되었던 삶을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